마지막이잖아요 오늘 마지막까지 너무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제 저 다시 어 이제 저 다시 본라인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지금 오늘도 끝나고 가면 또 연습해야 돼 여러분 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줄면 들려줄면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줄면 들려줄면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냐 듬신 오늘 오신 분들 그냥 제가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못드려서 그래서 듬신 오늘 오실 분들이 그냥 제가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못드려서 듬신 오늘 오신분들 그냥 제가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못드려서 네, 감사해요그냥 그럼요... 예, 드림 transgender 오늘 오신분들 그냥 제가 또... decided we're failing to go 드림 그냥 제가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밖에 못 들려서 드림 오늘 오신분들 그냥 제가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못 들려서 예, 감사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려면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요 잠시 오늘 모신 분들 제가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밖에 못들어서 감사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냥 항상 건강하고 계셨다가 저희가 다음달 공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먼저 갈겁니다 빨리 찾아뵐 저희가 다음달 공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먼저 갈겁니다 빨리 찾아뵐테니까 항상 누룽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플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플시간이 안돼요 항상 누룽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플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플시간이 안돼요 그래야 제가 노래도 부르고 들을것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누룽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플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플시간이 안돼요 여러분들도 아플시간이 안돼요 그래야 제가 노래도 부르고 들을것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꼭 질서 잘 지내주셔야 돼요 혹시 나가는 길에 또 뭐 사고서 잡다 이런것이 속상해서 그렇지 못가요 오늘 나가실 때 꼭 안전주의 좀 해주시고 네 네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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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가시 조심히 나가세요 여러분들도 아플시간이 길좋아요 손 알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가시 조심히 나가세요 길좋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빨리 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빨리 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수 영웅이가 함께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셋 한쪽도 한번 바라봐주세요 하나 우리 뒤쪽도 한번 바라봐주세요 하나 좋습니다 우리 뒤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 네 네 아버지의 노래 인사드립니다 50만장 축하합니다 100만장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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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